니가 울 분위기는 아니잖아. 그잖아 내 말이 틀려줘요. 니가 얘기해 직접. 니가 얘기하라고. 니가 얘기해. 왔어 왔어 왔어. 안녕하세요. 앉아 앉아. 잘 지냈어? 네. 아니 이번에 낸 노래도 엄청 잘 되지 않았어? 관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 너무. 한잔 합시다. 아우 좋습니다. 아우 좋다. 대현이를 위해서 스페셜한 이벤트를 준비했어. 어떤? 대학교 때처럼 한 번 오늘 술을 마시고 진탕 재밌게 한 번 놀아보자는 의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들을 또 불렀어. 오 앉아 앉아. 안녕하세요. 치아 일로 치아들 들어오고. 사랑하는 분 누군가를 위하여. 그래서 오늘 게임을 할 겁니다. 다들 오늘 좀 재밌게 보컬 전공하는 친구들이 즐겨 하는 게임이 있어.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노래를 하는 거야. 아 그거 밟고 나가고 있어. 나부터 할까? 네. 비. 비. 내 곁에 있었다면. 아. 아니요. 비가 들어와야 돼요. 다른 비 비 비 비 비. 렛이 비. 자. 어 렛이 비 이런 거 괜찮나? 어 렛이 비. 저요? 저요? 어. 너무 떨려요. 안 되면 마셔야 돼요. 난 너도 렛이 비 하지 않아. 재미도로 기대하지. 내리는 비를 막아 줄 수는 없지만. 아 맞다. 다음 재현이 재현이. 아. 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. 어우 좋다. 다음. 채아. 벌죽. 마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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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. 아 근데 생각보다 없다 비가. 어 마셔 마셔. 원래 채아가 처음처럼 못 먹어. 얜 새로만 먹어. 너한테는 진짜 벌죽을 대신 많이 안 따를게.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. 자 집중해야 돼. 1 2 3 4. 자 마셔. 우유. 비가 내리고 음악이 그르면. 심취하셨는데. 그럼 주은이가 한번 게임해보자. 제가 하는 게임도 집중하셔야 돼요. 아시네요? 어? 뭐예요? 뭐야? 아니 근데 눈치가 빨라. 눈치가 엄청 빨라. 게임을 한 거야? 응. 따라 하는 거야. 흑이자 흑이자. 흑이자. 거점 두잔. 흑이자. 아하. 우리 잘 먹잖아. 진짜 안 주잖아. 안 주잖아. 묵. 아. 미쳐? 술보다 더 싫어하시는 거 같은데. 오른쪽으로 해? 왼쪽으로 해? 오른쪽으로. 자리 좀 바꿔. 아하하하. 베스킨라블리스 서리어 한 번 해볼까? 1 2 3. 4 5. 7 8. 2 10. 3 10. 2 10. 당신 먹어. 진짜로요? 어 한 번에 들이켜. 흑이자 불러. 아니면. 거저 거저 할 테니까. 이번에는 이미지 게임. 자 여기서 오늘 술을 제일 많이 마신 것 같은 사람. 1 2 3. 물 안 드셔도 되세요? 일어날 수 있겠어? 아 네. 1. 어 2. 3. 어 어떡해. 아 게임을 계속 하는 거예요? 일어날 수 있다며. 1. 2. 어 3 죄송해요. 아는. 마셔. 흑쌍미 불러. 흑쌍미 불러. 흑쌍미. 해줘요. 한 번만. 거절. 거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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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못 마시겠어요. 조금만 마셔. 아 안 마시고. 아 그러면 안 되지. 야 이거 다 재밌게 놀고래 하는데. 너한테 멀쩡하잖아. 너 괜찮은 거 같아? 그 오빠 흑이사 해줄 테니까 너 한 잔 마셔. 아니. 저 안 마시고. 그. 진짜 많이 마시긴 했어요. 맞아요. 힘들어? 힘들면 힘들어 이게. 네. 아빠랑 잠깐 얘기 좀 하자. 자. 응. 아 근데 술 너무 많이 드셨는데. 이거 지금 물 채워 먹으면. 다 버리고 물 채워 놓으면 안 되겠지? 다 버리고 물 채워 놓으면 안 되겠지? 수취한 수사를 사주려고 했는데. 괜찮다고 해서 안 사줬어. 괜찮지? 1. 2. 마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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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이 들어간다. 쭉쭉쭉쭉. 어째까. 같이 해야지 너도. 아니 알겠어요. 언제까지 어깨 죽을 수 있을 거야. 하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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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뭐지. 미안하니까 재현이 계속 같이 마시네. 야 오늘 막 그렇게 술 부어라는 그런 건 아니야. 아. 저. 못하겠어요. 뭘 못해. 지금 못하겠어요. 그냥 가고 싶어요 지금. 아니. 내가 왜 이렇게. 뭘 쳤는데. 차야야. 나 가서 오빠랑 얘기했잖아. 저 빼고 하시면 안 될까요. 아 그럼. 그럼 빼고. 빼고 하자. 빼고.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근데. 빼고. 저희끼리 하다가. 어쨌든 다 재밌게 하고 하라고. 너 괜찮잖아. 지금 가면 좀. 아니아니. 갈게요. 쉬운 걸로 한번 하지마. 끝말잇게 게임 어때. 나는. 재현이. 아니아니아니. 아니아니. 이건 아니마. 아 진짜. 앉아봐 일단은. 차야야. 조금만. 잠깐있어. 잠깐있어. 가봐. 저는 이렇게 술. 진짜 술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. 니가 먹었잖아. 아니 근데 기분 안 좋으시면은. 솔직히 좀 너무. 너무. 너무했나. 하시긴 했어요 근데. 오빠 사과할게. 이제 좀. 이지한 게임만 하자. 그게 아니라 그냥. 일단은 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할 수 있잖아 게임. 아니야 차야. 근데 강연은 진짜 안 되는 것 같고. 오빠랑 잠깐만 얘기 좀 하자. 잠깐만. 진짜 바쁠까? 하지 말라고 해요. 응. 들키지 않을까요? 들키지 않을까요? 아 들키지 않을 거야. 10분간. 죄송합니다. 아 아니에요. 근데 제가 못 할 것 같아요. 너무 강연인 것 같아서. 아 진짜. 하지마 그럼. 네? 하지마. 너무 강압적이셨어요. 근데 주은이도. 같이. 왜 동족해서. 하는지. 너무 모르겠는데. 싸늘하다. 같이 재밌게 놀자고. 하는데. 갑자기 왜.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요. 근데. 뭔가. 언니가. 그렇게 느꼈으면. 그냥 미안한데. 다 같이 이렇게. 울자고 해가지고. 온 거고. 언니도 그거에 동의해서. 같이 이렇게. 마시고 한 건데. 나 때문에. 기분 나쁘다는. 그런 식으로 하면. 나도 뭔가 좀. 그렇긴 하지.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. 뭐가 그렇게 난 거야. 뭐. 무슨 일 있어? 얘도 뭐. 너한테 뭐. 괜히 그러겠어.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. 진짜 주석이. 아니. 주석이 필요가 없어요. 제가 봤을 때는. 주부님도. 미안해하실. 그렇게 막. 할 필요가 없는 게. 사실. 제일. 잘못하신 분. 쭈짐인 것 같아서. 술 이렇게. 막 하는. 그런 거였으면. 안 했을 거 같아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기분 좋게 마셨으면. 상관없는데. 그래 오케이. 이렇게 합시다. 너가. 임재현 씨 엄청 보고 싶어 했잖아.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. 재현 노래. 듣고. 여기서 마치는 걸로. 그러고 딱 끝내는 게. 그냥 이 자리는. 파악을 하자.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하자. 근데 진짜. 다음부터 그러시면 안 돼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미안합니다. 어쨌든 이 자리에 이렇게 되면. 내가 사과를 하고. 가사랑 속난. 따먹었어요 지금. 나도. 진짜. 진짜 아니야. 진짜. 니 앞에. 성공해 다시. 서서. 어? 잠깐. 지금 재현이도. 렌탈이 나갔어. 니 앞에. 성공해 다시. 한글자막 by 한효정 눈부셨던 너지만 내 곁을 떠나야 행복한 너인데 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우는 건 내가 할게 넌 웃기만 해줘 행복하길 바래 다시는 아프지 않기를 그리고 가끔은 내 생각 떠올려 주기를 와 됐어 이제 그만하면 될 것 같고 아니 뭐 울.. 네가 울 분위기는 아니잖아 울지마 아 근데 지금 촬영 끝난 거죠? 네 아 근데 진짜 잘못 하나도 없으시니까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형님이 좀 많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게 진짜 쿨인 거를 계속 막 따르는 거였으면 저는 애초에 한다고도 안 했을 거예요 리얼로 하게 해야 되니까 나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강요는 하면 안 되죠 마시다가 중간에 흔드시면 언제든지 당연히 다 리얼로 가는 건데 뭐 그잖아 내 말이 틀렸어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은 혹시나 저 이번에는 상관없는데 다음에도 이렇게 하시면 진짜 이거 문제 무조건 생겨요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음부터 컨텐츠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네가 얘기해 직접 네가 얘기하라고 네가 얘기해 이것도 지금 너무 광합적인 아니요 물카에요 물카입니다 와 진짜로? 네 물카예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게 아니라 우는 게 아니라 아 그거 다행이다 어 얼굴 너무 빨개진데 갑자기 아니 아까 노래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상황이 이성하게 노래해도 되나?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진짜 몰랐어요? 너무 하신 거예요 이제 컨텐츠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일단 안 믿어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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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현아 노래 한 번만 해줘요 오늘 둘 다 너 보려고 완전 고생했는데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는 게 그게 미친 말인가 정신 나간 소린가 나는 더 잘 할 수 있고 다신 울리지 않을 늘 자신이 있는데 그게 웬 말이 안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스턴준의 프랭카메라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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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감사합니다.